사귀던 여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안동 경찰서는 어제저녁 8시 15분쯤 안동시 법흥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59살 여성 A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56살 B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 2명과 몸싸움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피해자 A 씨와 6달 정도 사귀었는데 만나주지 않아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